이제 출발하나요? 이게 좋은거야 확실히 아 제발 악세 하나 나와라 악세 몇번째가는데 악세를 안주냐 또 앉았어 또 앉았어 2페이지 정보 완료 과연 악세 하나만 줘라 악세 악세 드럽게 안나오네 악세 악세 드럽게 안나오네 악세 드럽게 안나오네 악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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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않아? 이 자리가 최고의 명성같아 도전이 피해도 피해야되겠어 무슨 수비야 줄어서 뭐 안쓰는게 없어 도전이 피해야되겠어 나 한 번도 안 누웠어 중카리 지금 부활해 안 돼 부활해 안 돼 한 번도 안 누워 한 번도 안 누웠어 중카리 대단하지? 버티고 있어야 버티지 않게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이 자리가 최고의 명성같아 여기 있기면 웬만하면 자꾸 안 맞을 거라고 여기 이 자리가 아주 최고의 명성 이렇게 됐다 이 자리에 잊고 야씨 한벅이 없어 한벅 야 한번 죽었어 딱한번 죽었어 야씨 개잘했어 야 한번 죽었어 우리팀도 잘 우리팀 애들이 잘해줘서 그렇지만 한번 죽었어 한번 야 여기서 무기하나 나와야지 야 한번 죽었다 네오프라 무기하나 줘라 뭐야 이거? 오 무기야? 아이 경갑을 왜줘 아우 나 잘했지 좀 딜은 안난데